지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동맹이 델리 마라 비자나가르 벵골 정도만 딱 잡아주면 이제 돌겠네 이거 오일아트 예멘 예멘 나쁘지 않다 전략적 파트너십 아라곤이 나보다 육군 90% 쎄다고? 얼마나 쎈인거야 저새끼 오사시락 아 불타오른다 선생님 불좀 꺼주세요 미친 갑자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잠깐 선생님 잠깐 테크 15테크 바로간다 25 25미터 간다 이거 계산기를 뚜드려보자 25미터 가려면 기병이 쎄니까 기병 메타 가야겠다 안되겠다 아이씨 후방에서 싸워 잠깐 오스만 새끼 저새끼 군사력 얼마나 나와 오스만 10만에다가 인력 3만에다가 군사력 64 우리가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세요 지금 벌써부터 지금 1581년부터 지금 벌써 지금 오스만 전쟁 터져가지고 지금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어 근데 괜찮은게 있어요 다행 예멘 페르시아 예멘 비자나그르 이라크 델리 나가우르마르와 일단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뭐였다 지금 인도 진영에서 지금 열렬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밀만 해요 비밀만 한테 문제는 여기서 지금 졸라 개 터질 것 같아 지금 어 어 미치겠네 여기가 지금 최고의 전선이 될 것 같거든요 딱봐도 아이씨 코박아야 하는데 개같은 새끼 쉽지 않네 내가 더 세긴 해요 조금 규율이 5 높거든요 우리 알라야라식이 있기 때문에 어 이불은 믿고 가야되요 지금 규율 우리가 양 인력도 밀리고 모두 밀리고 하기 때문에 어 유리한거 없습니다 여기 산맥 이거 자그로스 산맥 믿고 열심히 싸워야겠다 미친새끼 보면 다 삼성이야 개같은 새끼 이게 나라냐 한번 좀 봐볼게요 얼마나 쎄지 얘가 일람 고원 델리 지원군 든든합니다 델리 지원군 예멘 지원군 예멘 같은 경우에는 고 저기 뭐였더라 아덴마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고 지금 뭐 비자나가르도 지금 뭐 돈 많이 버는 나라고 뭐야 벌써 포르투갈이랑 카슈가 벌써 갔네 고가 뺏겼냐 어 비자나가르도 많이 복귀됐다 복원시켰어 비자나가르도 많이 쎄졌다 다시 아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비자나가르도 힘 되찾고 있어 지금 델리도 지금 뭐였더라 충분히 쎄 지금 강력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도 높고 귤도 높아 어 우리가 유리해 이 전쟁은 뭐다? 카자니야 초원 초원에서 굳이 싸우지 마 꼬베이제 습지 습지 별론데 싸우기 지금 마 이게 페르시아다 새끼야 어디 이 새끼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는 무시하지 말라 이 새끼야 어차피 전쟁 터질거 빨리 터진거야 이거 오스마랑 싸울거 미리 싸우는거야 어 이렇게 된거 이제 이제 뭐였더라 이슬람 이제 뭐였더라 아랍 진영 이제 정리됐어 이제 어 친 오스만 벌시스 음 반 오스만 메타 어 그걸로 이제 잡았어 이제 요쪽 전선 이제 카즈빈 아돌 하마단 요쪽 요쪽 전선 이제 어 이제 이제 아 진짜 난리날거야 여기서 이제 요기서 대부분의 전투가 요기서 터질거야 요기서 딱 봐도 요쪽 요쪽에 있는 군사라고 요쪽에만 지금 딱 보니깐 요기 요기만 군사가 지금 한 이십만 있어 이십만 어 무서운 진영이야 그래도 찰떡궁아 군사를 계속 받아 군사 개발때 투자해주고 군사 개발때 투자해주고 싸울거면 내가 최전방에서 싸워야돼 아니면 어 내가 나의 테크빨 애들이 테크났거든요 저보다 어 11테크지 내가 리더로 앞으로 싸워야돼 어 조패요장 상인 이제와서 강계해선 받는걸 좀 그렇긴 한데 가자 타브리즈 산지 메타 갑니다 이 새끼 시간 버는 거 보소 아 역겹죠 유로파 절대 쉽게 쉽게 끝내지 않아요 이 게임 쉽게 쉽게 이거 전쟁 끝내주지 않아요 이 게임 족같은 게임이에요 딱 가니까 요새 딱 점령되는 거 보세요 이거 유저 멘탈 터뜨리라고 이 새끼들이 장난 아니야 이거 인력 600 인력 많이 차요 그래도 오스만 인력 얼마나 차냐 공성능력 사이 3%야? 군대 전문성 육군전통 운 최신식 공성무기 공평 미친새끼 미친새끼 진짜 와 진짜 뭐냐 이게 저러리니까 요새가 그냥 넘어가지 이게 나라냐 이게 진짜 와 진짜 힘들다 주 몇 개 만들 수 있지? 주 다 만들 수 있다 돈 있을 때마다 주 만들어야겠다 쿠제스탄 오우 예 맨 예 맨 믿고 있었다고 아씨 미안해 인력 쭉쭉 깔리네 보급창 지어야겠다 7점 압도종이 전려 돈이 없으니까 어 쌈마이 타분이 참락 됐다 막았어 지켰어 역시 임금체불 이 새끼 꼼수 써주지 너한테 줄 인력은 없다 싸우지마 싸울거면 나 있는 데서 싸워 요기서 싸우는거 자살행이야 요기 대부분 요기 뭐였더라 황무지 습지 이딴 데라가지고 어 싸우면 손해예요 맘루쿠티니스 전쟁 싸우지마 제발 오스마 아니면 괜찮아 상대가 상대방의 오스만만 아니면 돼 이씨 제기랄 인력 로제스탄 아 아 비자나가르 이 전쟁은 버텨야겠다 25-24 점수 금방 차 아 진짜 테크도 낮은 새끼야 싸우지마요 니들 오스만 들어오면 개 털리는 잖아요 아 졸라 털리네 보급창 지어 고원 산지 점수 올리기도 힘들어 죽겠네 점수를 떨구고 지랄이야 공중의 추문 위신 오르 싸게 때워 아니 니가 너 테크 봐봐요 1.5에요 지금 오스마 나 맞다이 할 수 있는 사람 나 빼고 맞다이 하면 안 돼요 니들아 진짜 니들 뒤져요 진짜 이거 이 새끼 어디로 가 아 거쩌 아돌로 와봐 인력 아껴 너희들은 그냥 공석만 해줘 그냥 공석만 해줘도 도와주는 거야 공석만 해줘도 나 도와주는 거다 오스마는 내가 상대할게 아이씨 매국노 새끼들 진짜 국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에 이 새끼들이 진짜 불을 붙이네 여기다가 성직자 돈으로 얼마면 돼 진짜 들어가야 되네 버틸 수 있을까 쓸데없는 인력 낭비에다 산지에다 페널티 제대로 올라갔겠구만 나니까 이정도 피해지 아이씨 님들 그냥 후방에서 싸워 미친 새끼야 아 이걸 이기겠다 사나이 이거 지겠어 미친놈이 한번 전투 이기니까 진짜 의기양양해 가지고 배는 게 없네 이 새끼들 좀 보면서 싸워요 님들아 진짜 하 러시아 오스완 라이벌 하 저 새끼들 지금 홈루즈 지역 점령하네 우리 아킬레스 인데 저기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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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상인 새끼는 더럽다 진짜 레알룸 진짜 와 힘든데 어떻게든 뭐해 대출 당겨버리네 이 새끼는 진짜 그냥 돈 주면 안되겠어요? 님 잘 살잖아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님 돈 잘 벌잖아요 베네치아야 36주간 무역 땡겨가면 220둔간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야 그거는 지금 온몸으로 지금 오스만이랑 맞다니 뜨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든 받아 먹으라 개새끼야 와 요새 너무 털려 이거 답이 없어 무슨 공성능력이 40%야 미친새끼가 진짜 뭐씨 무슨 뭐 오스만 뭐 있어? 어? 아 스페르시아식 충원 이딴거 주지 말고 뭐 줄거면 이씨 뭐였더라 이딴거라도 스페인 스페인 테르시오나 주지 개끗이 그지같은 페르시아식 충원 주고 있어 답답해 죽겠네 공성은 나 안다 공성은 하루종일 걸린데 미친놈은 공성한데 뭐 하루면 뚝딱이야 적당히 해야지 아이씨 이런거 때려가지고 짜리짜리 점수 나오려 인력 갈린다 진짜 나도 공격 찍어야 되나 진짜 하아 지금 위신 넘쳐나가지고 굳이 이거 영원스러운 개정 찍을 필요가 없어요 제발 싸우지마 싸워서 점수나 까먹지마 개새끼들아 진짜 너무 힘든다 나 상인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쇼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하하 우리 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만 믿으십쇼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아콘이 망했네 와 아크콘이 코 졸라 쩐다 야 쟤 소쿠카시켜버리고 싶다 45 아 여기도 땅 있구나 6월 8일 안가씨 하아 점수 점점 까인다 버티는게 이게 한계인가 10점 하아 카즈빈씨 하필이면 지형도 사막인데 여기 일람고원 나의 샤안사시여 우리 우리는 정말 관대한 선물로 470두카스 우리 친구인 페르시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의 개성 자유로움 감사합니다 형님 잘 쓸게요 오스만 전쟁 단 오스만 전쟁 자금으로 잘 쓰겠습니다 진짜 아시 아시 아하 aring 아하 아니 형님들 진짜 공석만 해주세요 진짜 나한텍 큰 도우미에요 진짜 레알루다가 어 어 이딴 게 있었네 나도 찍어야지 나만 이렇게 뒤질 수 없지 나도 공성능력 이제 20몇 퍼다 20퍼다 진짜 39퍼 졸란없다 운 5% 뭐야 저거 진짜 역겨운데요 아 진짜 델리님 이정도 과약차 빠졌겠다 70 미친놈 공성 미친놈 뭐야 다시는 날 무시하지 마라 시발 미안하다 이라크야 형이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이거 싸워 이거 싸워 교통상어는 에반 같아 도망가 이러려고 내가 요새 만들어놨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게 미친놈 이제 배는 게 없구만 진짜 또라이 새끼 진짜 또라이 새끼네 이거 미친놈 미친놈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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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요기 사지란 말이예요 아니구나 담가 이씨 조져버려 빠꾸 빠꾸 선생님 빽빽빽빽빽 집으로 갑시다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Jess 찍 herself 여기는 아 조종 손해 최소화 버터 나뚜 би 어떤 순삭 될 거 같고 가만히 있으며 Spaß 그 그래서 쉽게 죽 défin 그렇게 어 맵다 유로파 참 힘든 게임이야 쉽지 않아요 와 얘 뭐야? 마루아 공성력 100%야? 공성이 아주 클라스가 나는데요? 호스만 공성력 1등 저 새끼 저러니까 졸라 쎄지 단타 단타 메타 간다 와 씨발 아 진짜 씨발 졸깐다 와 진짜 와 진짜 졸댔다 진짜 황폐 와 황폐도 씨 어 진짜 황폐도 보소 씨 졸깐다 와 국가가 국가가 초토화가 됐어요 씨 다 찍어야겠다 선금동력 찍어야 돼 개종이 안 돼 이 나라 씨 와 진짜 오와 오씨 왜 이렇게 비싸 가격 10창렬이네 가격 10창렬이네 40개월 1두칸 가성비 좋다 가 개종도 이제 가성비다 이제 가성비 고려해야 된다 이제 미친 새끼 녹 밖으로 그냥 전쟁 걸어가지고 깜짝놀랬어 씨 와 진짜 난 전쟁 건들 줄 몰랐어 난 뭐 난 뭐 뭐 난 뭐 터졌나 보니까 씨 희족방군 아 난 뭐 터졌나 보니까 어 난 뭐 무슨 뭐 델리전쟁 터진 줄 알고 아 델리전쟁이구나 하고 씨 그냥 여기서 인력이 다 채워야지 하고 보니까 어 보니까 뭐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불탔어 씨 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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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체육자야 이라크 여기 개발도가 높은 지역 하 이라크라 씨 하 와 진짜 국가가 초토화됐어요 진짜 진짜 쉬운 상대 아니다 진짜 카카스티 아라곤 카카스티 아라곤 벵골 러시아 아 요새지 역시 후폭풍 보소 하 진짜 하 99년까지 10년안에 전쟁해야되는데 10년안에 카라코니 전쟁하면 되지 아 이거 물 들어올때 노 져야되는데 종교전쟁으로 노를 못적혀서 노졌다가 노가 뿌셔졌어요 아 한참 노졌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오스만 국경맞춰야 돼가지고 오스만 개빡쳐가지고 노졌다가 노가 뿌셔지는게 말이 됩니까 님들아 네 일단 1호5 설리스포 페르시아 플레이터에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업